결정 안녕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? 잘 지냈어 진짜? 셀카 요정, 레아야 요즘 새롭게 찍은 셀카 있어? 어 내가 셀카 여정이었어? 나도 몰랐네? 나 셀카 안 찍어 하지만 오늘 찍어 보려고 해 나는 항상 똑같은 포즈가 뭔지 알지? 멤버들 뭔지 알걸? 내가 좋아하는 포즈도 있는데 이거 아 맞아 이것도 있어 아리아 상호에 맞는 리액션을 해주세요 레아를 위해 준비한 해답의 책 어떤 질문 하면 좋을 것 같아? 좋을 것 같아? 시크릿 넘버는 언제 음악 방송 1위를 할 수 있을까? 그러면 그거를 먼저 묻겠습니다 무섭다 근데 와 영생 안 돼 음악 방송 언제 1위를 할 수 있을까? 무서워 무섭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? 절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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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다 아니 절대로 할 수 있다 아니 절대로 할 수 있다 뭐 소리 했나봐 절대라는 말이 부전적인 의미만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배웠어 한국어를 그렇지 그렇지 레아님을 그런 거야 그렇지 절대 돼 절대적으로 할 수도 있어 절대적으로 할 수 있다 절대가 부전적인 의미 아닌 거 알지? 그래서 나는 좋게 받아들일 거야 레아는 언제 늙을까? 레아는 언제 늙을까? 우리도 궁금하다 언제 늙을까? 자 갈게 절대로 이럴 때 절대로 나와야 된대 그렇지 하나 둘 셋 셋 아이고 뭔가 길어요 진하지 뭔가 길어요 이미 송사된 곳이나 나름 없다? 이미 늙었다 이미 송사된 곳이나 나름 없다? 이미 늙었다 공 марMA 네네 퍼족 아니야 이거는 적게 받아들일 수 있어 어떻게? 그러니까 이미 송사된 것은 이렇게 동안 인거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는 지금 나는 늙었잖아 그래서 이대로 간다 이런 의미도 받아들일 수 있네 고마워 책 어? 애교대장 레아. 그랬어요? 제가 그랬습니까? 네! 그럼. 어 그래도 내가 또 준비해왔지 라키를 위해. 일본어로 이제 냠냠송 좀 준비해봤어. 기대된다. 빨리 해주세요. 냠냠이 일본어로. 일본어로 모구모구야. 모구모구. 모구모구 선. 가볼게. 타베르 떡이 이치반 기레이. 모구모구. 아나타가 이치반 수떼키. 무치무치나 뽀나카. 모치무치나 뽀나카. 퐁. 고구모구. 고구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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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잘한다. 예쁘게 봐줘서 고마워. 앞으로 더 노력할게 앞으로도 락키와 함께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 I love you 시크인한 모양의 락키란 항상 미안한 마음이 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고마운 마음이 크고 그래서 더 해주고 싶은 마음도 크고 조금이라도 보고 하면 그걸 정말 너무너무 기뻐해 주는 거야 락키는 진짜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너무너무 기뻐해 줘 진짜 셀카 한 잔만 올려도 너무너무 기뻐해 줘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시크릿 넘버 멤버들도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락키와 함께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 락키 I love you 셀카 요정 레아의 셀카야 안녕 락키 civilizations 재밌고 täällä avis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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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